이 도론자들이요. 역대급 도론자들 아닙니까? 속은 보여요. 이제 정말 망할 것 같은 거죠? 자유당. 개헌하자입니다. 쉽게 좀 웃어도 되나요? 아니 이거 상도라이들 아닙니까? 너무 속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국상 나경원 선생께서 각종 TV토론회에 나가시면서 개헌은 지금 안된다, 곤란하다를 수차례 시전하시다가 오늘 두루킹, 혼수성태, 자유당 원내대표께서 개헌하시겠다고요? 말도 웃깁니다. 이분들은 한 달, 두 달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오랜만에 풀네임 한번 불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시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두루킹, 혼수,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개헌 안까지 내놓고 개헌하자고 할 때는 별별 핑계를 다대면서 나갈이 시키더니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주말 잘 쉬셨나요? 뭐 애들 보느라 정신 없으셨죠? 팔, 다리, 어깨, 무릎, 허리 어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직이 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주말 당직이었습니다. 이분들 지금 개헌으로 붙들어두지 않으면 왕따될까봐 이러시는 거죠. 이대로 2020년까지 흘러가면 정말 쫄딱 망할까봐서요. 그래서 개헌과 선거구제도 손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 처리된 뒤에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개헌하지 않겠다 천명한 바도 있고요. 민주당이 굳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필요는 없겠죠. 법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선거구제 개편은 진보정당도 찬성하고 있는 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죠. 언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선거를 딱 열어보니까 자유당이 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굳이 선거구제를 바꿀 이유가 없죠. 자유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멸할까 봐 무서운 거죠. 사실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350명 정도로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최소 50명 정도는 더 늘려야 하는데 국민 정서상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겠고요. 물론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는 게 좋습니다. 국회의원 생각보다 일 열심히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렇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는 해야겠지만요. 제가 볼 때 당장 개헌의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유당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말 바꾸고 체면치리할 때가 아닌 것 같죠. 상황 파악은 하고 있긴 하나 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만 봐서는 정말 역대급 태풍입니다. 최근에 한반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 기억나시나요? 강원도를 그냥 아작을 내버렸죠. 한강에 냉장고 떠다니게 만들었던 이번 태풍이 뿌라비룬 이름이 귀엽네요. 뿌라비룬 태국어인데요. 비를 관장하는 신 바루나의 태국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4미터 매미가 훨씬 셌군요. 매미가 최저기압 91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77.8미터 와 대단합니다. 한 3배?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죠? 카테고리 5급의 괴물 매미 참 그때 생각납니다. 뿌라비누는 매미에 비하면 좀 귀엽네요. 카테고리 1급. 그런데 오랜만에 오는 태풍입니다. 소형 태풍이지만요. 표현이 좀 약간 거시기하긴 하죠. 오랜만에 태풍다운 태풍이 붑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도요. 각종 아파트 공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태풍에 대비해서 덮개를 쓰이고 있더라고요.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한반도에 올라오진 않고요.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 피해 없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민소 디가우징. 법원에서 디가우징.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발생했죠. 저희들끼리는 법관들이 야동이라도 보는 거냐 이렇게 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로 보이는 KTX 노동자들, 전교조,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해산된 통합진보장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태풍이 심해지면 어쩌나 싶은데요. 최근에 최강욱 변호사께서 KBS 라디오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저하고 한번 군대 인권 문제를 같이 녹음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참 날카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최강욱 변호사와 민중당 김재현 대변인의 인터뷰가 있어요.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KBS가 아직 일을 안 하네요. 혹시 원고 작성하거나 녹음할 시간쯤에 올라왔으면 넣어드리고요.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전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양승희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재판 뒷거래 의혹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재판 거래 의혹에 피해자로 꼽히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이 KTX 해고 노동자들이라든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등 여러 사람과 단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또 다른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통합진보당입니다. 이 통진당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는 민중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재현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천막에 비닐을 단단히 쳐서 괜찮고요. 태풍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끄떡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 전 의원께서도 거기에 날마다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천막이 좁아서 천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을 하신 건지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건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통합진보당 관련한 문건만 지금 한 9건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지휘 확인 소송, 그리고 이석규의 내란 의무 사건 재판, 지방의원 기획 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는 피해 당사자로서 국회의원 지휘 박탈 무효와 이석규 전 의원의 협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용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여러 자료, 물론 아직 공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 자료 가운데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료나 문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2015년 11월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임종원 차장으로 보이고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이 좀 핵심 문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BH는 청와대겠죠. 청와대의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다룬 문건인데요. 이 문건 하나만 보아도 당시 양승기 대법원이 어떻게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자세한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거라고 봤던 것은요. 압박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건데 BH 국정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것을 압박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BH와 사정교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던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내놓겠다라는 문건인데요. 여기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지금까지 잘 알려졌던 KTX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에 작성된 문건이고 2015년 11월에 작성됐습니다. 2015년 11월이요?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거기 그 문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석기 전 의원도 언급돼 있고 그 사례들로 통합진보당, KTX 승무원, 철도노조파업사건, 통상임금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통합진보당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판결 결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고법원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사건을 모아서 청와대에 이렇게 제출한 것이지 사전에 어떤 재판에 개입했거나 재판을 조정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그 앞에 만들어졌었던 10개월 전 문건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1월에 쓰여진 문건입니다. 제목은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대외비 문건이고요. TF에서 작성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건의 10개월 전에 통합진보당 해상 직후에 저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시시킨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법원행정처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보고를 한 22페이지짜리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이 행정소송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대법원의 여러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고 그것을 이익을 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소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자세히 담겨 있는 정말 기막힌 문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시나리오가 4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각하를 시킬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또는 부분인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다룰 대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각하를 시킬지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와의 권력관계에서 그냥 스스로가 빠진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하가 가장 부적절하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기각을 할 시는 어떤지 인용을 할 시에는 이 국회의원들의 손을 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용이한 판단이지만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부분인용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석기 김재연만 상실시키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은 회복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시나리오를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각하가 가장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쓰여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0개월 후에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협상추진전략문건에 대표적인 협조 사례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사건을 각하시킨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문건만 놓고 보아도 그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10개월 후에 왜 뒤집혔는가는 이 문건에 써있던 대로 물 밑에서의 접촉, 예측부로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이 10개월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건들이 드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에 대한 어떤 대법원 차원의 개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압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무용적인 어떤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판단이 뒤바뀔 수 있는 근거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처음 설명드렸던 그 문건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중립 사법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것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방을 하면서 압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와서 여쭙자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을 한 게 2014년 12월이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하고는 말하자면 분리돼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은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불거졌던 재판 뒷거래 의혹이라든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무관한 거 아니냐, 좀 별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 지금 이 부분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립적 사법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미 훼손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 문구로도 쓰여져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구들. 그래서 정치적 재판을 이렇게 대놓고 버젓이 진행했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이게 자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건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인데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과 지역구 지방의원의 재소가 있습니다. 파장이 큰 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실시킬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이 재창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 스스로 법원 행정처에서 판단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그런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기획소송 문건이 여러 건이 작성이 됐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문건의 파일명에 BH 관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기획소송을 법원 행정처에서 문건화했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왜 이 파일의 제목에 BH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와의 어떤 연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1심과 2심은. 지금 현재 대법원의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압박이 있었지만 해당 재판장이 소신껏 판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문건들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여러 여론의 상황 추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의 지휘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각하가 났지만 2심에서는 기각이 판결이 됐고요. 지금 아직도 대법원의 계류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법원 행정처의 작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고 이제 지방의 의원권도 그렇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지휘 확인 소송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입장이라고 하기보다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민중당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의 피해자들이죠. 네. 그럼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재판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문건들이 언급된 피해자들은 구제와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휘 확인 소송은 애초에 소송 시나리오에 그들 스스로도 썼던 대로 인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을 해서 의원직 상실이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의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재판 거래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란의모 사건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면형 이것이야말로 무효가 돼야 된다. 지금 만 5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 전체를 요구하면서 원상회복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피해자 구제가 되려면 글쎄요.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냥 재심이라든가 어떤 법적 절차가 없이는 그게 현실적으로 달성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저는 재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사건들도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는 8.15 대사면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 그동안 많은 정권들에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그런 지난 정권의 정치재판에 대해서 시국사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전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김기춘, 박근혜 이후에 양승태 같은 사법농장의 당사자들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거나 그리고 사면복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올 초에 있었던 사면에서 이런 정치적 희생양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현대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현 전 통진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김우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요. 맞불집회를 지원해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적패들은 빨리빨리 거둬내야 됩니다. 군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건 무척 심각한 행위죠. 국가공권력이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김우사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공개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우사가 예비역 사이버전사를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시위정보 등 앙부단체를 동원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죠. 한 줄 요약하면 제대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사라고 쓰고 댓글부대라고 읽는 그 무언가를 조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군인이 왜 민간인을 사찰해야 됩니까? 이거는 김우사를 탈탈 털어서요. 죄다 모가지를 쳐야 할 사안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달 29일에 세월호 선채보존과 처리에 관한 국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예은아빠 유경근 씨의 일성 한번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요. 가족들만한 전문가는 없죠. 절실함이 다르잖아요. 왜 원형 복원이 아니고 훼손 원형이냐. 다른 거 다 안 밝혀졌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 밝혀진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방해하고 이 세월호를 녹여 없애기 위해서 바다 밑에서 했던 짓들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끔찍하다. 흉물스럽다. 저걸 어떻게 보존해. 불안해. 저게 안전할까? 이전 정부의 해수부가 인양하지 않고 바다 밑에 3년 동안 처박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정신 바뀐 사람들이 제대로 인양하기도 하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이미 선체 조사 한참 전에 끝났고요. 세월호 저렇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의 목적은 저 세월호를 바닷속에 가라앉혀놓고 평생 가는 거였고요. 그게 안 되고 인양하더라도 보존의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참사와 침몰의 원인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훼손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인 김용민 씨가 여호 꼬박꼬박 저금에 두듯 모아놓는 보도가 있습니다. 조선 테레비 보도 제목이 음란물 제작 북한 예술인 총살이라는 보도인데요. 네이버가 네이버에서도 찾기 힘든 세계의 특종 지워질까 봐 저도 저축을 해뒀습니다. 가수 현송월 씨의 총살 소식. 이분 계속 나타나시는데요. 이거 어쩌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스콜 언론들 북한을 비판할 때 막 지릅니다. 오보를 막 질러요. 아니면 말고. 왜냐하면 북이 팩트체크를 안 해주거든요. 무슨 포르노, 야동, 총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TV조선 등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뭐 뜬금없는 성경책 소유는 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보도를 내고도 참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곳에 세금을 퍼부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일이 또 있네요. 북한에도. 북한의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요. 음란물을 제작을 하고 또 이 제작한 걸 자기들이 시청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공개 총살됐대요. 네, 이 중에는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도 포함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 부천보 전자학단 소속 가수로 지난해에는 북한 모란봉학단 창단 공연에서 김정은 리설주 부부 뒷자리에 앉아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음란물 취급 혐의로 지난 20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현송월이 지난 17일 체포돼 3일 만에 공개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현 씨 외에도 은하수 관연학단장 문경진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은하수, 왕재산 경음악단 소속 가수와 연주가, 무용수들로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판매하고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성 녹화물 시청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중국으로도 유통됐고 예술인 일부는 북한에서 금지된 성경책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형은 은하수, 왕재산, 모란봉악단 등 주요 예술단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형수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은하수 악단은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이번 사건에 리설주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은하수, 왕재산 악단은 해체됐습니다. TV조선 신우서입니다. 어제 노동자 8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약 폐기, 정규직 임금의 80% 쟁취, 비정규직 철폐. 숱한 노동 현황이 있었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배웠는데요. 집회를 하면 보통 대회사, 연대사, 투쟁사 등등이 이어지는데 좀 낯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 이은하 위원장인데요. 이름이 좀 길죠. 이명박 때 나왔었던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 연설 내용이 좀 뭉클했어요. 편집해서 일부만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풀 버전을 여기에 오늘 민소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안에 조금이나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에는 저희에게 맛있는 희미를 챙겨주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좋은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여기 계신 학교 부정규직 여러분께서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녔던 학교에는 여러분께서 늘 계셨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성해주시는 바로 여러분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학교 부정규직 노동자 여러분도 학교라는 공간의 노동 주인입니다. 세상에 노동원이란 끈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게 어디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모양과 정리가 서로 다를 뿐이지 모든 노동은 같이 있고 또 그렇게 배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사회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만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모두 다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다 누구는 비정규직이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왜 저희에게 이런 이름표가 붙여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다치고 복수까지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더 못한 대여를 받고 언제나 노동 환경에서 불리한 입장에만 쳐야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올해 막 20살이 되었고 이젠 막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동 현장에 직접 뛰어들고 보니 저희의 세상이 얼마나 답박하고 위험한지 몸으로 직접 실루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도 지금 다른 노동자들과 별방 다르지 않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현장 하청으로 가거나 좀 더 위험한 직장으로 아니면 돈값이 싸게 거의 팔려가는 수준으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천만원 환경에서 그런 값싼 노동자 취급을 받고 빈방이 일어나는 융등차별, 융등채물 그리고 성의로 그리고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멸시하는 모든 말들 저희는 이렇게 무시당에서 일하다가 위험한 환경이 쳐있을 때 구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의협 스크린도어 사업으로 희생된 청년 노동자 제주 운요회사에서 희생된 청년 노동자 이마트 로비버크에서 희생된 청년 노동자 그리고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번진 노동자 저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중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목숨들을 이 사회에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제가 처한 노동형실을 접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뭉치지 않으면 더 얼마나 많은 목숨을 내놔야 할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저희는 저희의 뜻을 모아서 전국 특수하고 졸업생 노동조업을 결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계시는 학교 비정규직 모동자 여러분처럼 저희도 지금 한 걸음 내딛어서 저희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제대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목격 환경을 스스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삭발하고 단식하고 끊임없이 수생하셨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 노동조합의 희망이자 용기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저임금법 계약으로 인해서 또다시 뭉치신 여러분들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처럼 저희의 현실을 바꾸고 언제나 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동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제나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생! 쇼티 오늘 쇼티 요즘 우리 정혜림 아나운서가요 몸이 좀 아파서요 강민선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밀렸죠? 양승태의 디가오징 그리고 헌재가 결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오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가오징이 뭐길래 오늘 쇼티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파일을 지우는 방법은 보통 딜렛댓기를 누르죠. 하지만 딜렛댓기로는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습니다. 컴퓨터가 파일을 지웠다고 인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파일 전체 혹은 일부를 복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디가오징은 파일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드디스크는 자성, 즉 자기장을 이용해 디지털 신호를 기록합니다. 이런 하드디스크를 더 강력한 자기장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신호들이 엉망진창이 주어버리는 거죠. 복잡해 보인다고요? 디가오저라는 장비만 있으면 매우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디가오저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작동시키면 10초 만에 끝! 아주 쉽죠? 디가오징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경찰이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디가오징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알려진 이유부터입니다.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디가오징을 사용했죠. 이 두 사건에 개입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관 모두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자 사건은 이전과 조금 다른데요. 증거인멸 혐의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법원 전산장비 운영 관리 지침에 따르면 법원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 분류되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디가오징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지웠다는 말이죠. 글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할 시점엔 이미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디가오징했다고 알려진 시기는 2017년 10월 이땐 사법농단 의혹 제조사가 임박할 시점이었고요. 절차에 따라서 사법농단 의혹 제조사를 앞두신 시점 직접 디가오징을 지시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사실 하나만으로 사법부의 위상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도여주기식 증거 제출로 수사진행을 배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져 무너진 사법순례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대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쇼트에서 정리해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종기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영어로 Conscious Objective 우리나라 헌법식 구조에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 권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럼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기준을 세우는 자신의 신념과 판단 즉, 태계관을 말합니다. 헌법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태계관을 확립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적을 죽이기 위한 훈련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군대에 갈 수 없다 총들기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병역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병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1939년 일제 감정기 당시 여우와의 지민신도 38명이 병역을 거부해서 일제가 체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군사 정권 이후에 더 강해졌는데요. 왜냐? 박정희 정권 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2000년까지 모두 8000명이 넘는 거부자들이 수감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2001년 12월 오태양 씨의 공식 선언 여우와의 징역 신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오태양 씨의 선언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특정 종교의 이유가 아닌 인권 문제가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평화주의, 생태주의, 성소수자 정체성 등 이유로 병역 거부에 동참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총상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껏 수영 생활을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약 2만 명. 해마다 500명가량이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2004년에 첫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83번의 무죄 선고가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헌재 판결을 살펴보죠. 포인트는 바로 대체 복무죄 도입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고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복무, 즉 공익위원이나 재난구호위원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병역법에서는 대체 복무가 없어요. 현역, 예비역, 복층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만을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이 병역법을 바꿔서 대체 복무를 신설하라고 판결을 겁니다. 이 결정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대신 헌법재판소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서 군 복무를 대체할 방안을 만들고 병역 의무 자체를 기피하는 이들은 처벌하자는 결정입니다. 오늘 좀 소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커피숍이 다 그렇죠. 예전에는 속닥속닥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요즘은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죠. 사실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책을 펴놓고 공부도 하고 또 꼰대가 되어가나요. 오늘은요. 걸그룹 에이핑크라고 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맥잉스 여신 손나은 에이핑크 정은지 등등등 신곡을 발표해서 촬영 나왔다가 시간에 쫓겨서 사무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어컨 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에이핑크 신곡입니다. 일도 없어. 방송 말미에 붙여드릴게요.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여기저기 비가 샌다고 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비피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 I'm so sick flying you gotta know that I'm so sick. 음-음-음-음-음 다시 오고 싶다 말해줘서 힘내요 그 전첨은 내게 한가섯 손 같을 것이야 하나님 척을 해 너의 소리가 풀렸어 오-오-오 애도했어 예전의 느낌 그 때 내 감정이 다리도 없어 오-오-오 매일 밤 저만 하려면 잠실도 안 돼 있는 건 없는 진심 So baby fly-bye 오-오-오 나이할때는 손으로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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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안으로 찍어 baby fly bye bye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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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now im feeling 나마아 나마아 다 다 다 다 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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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a liar 나아 나아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Baby, fly, fly, fly Fly, fly, fly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Baby, fly, fly, fly 솔직히 내 목소리 기다리고 있어 처음처럼 내 눈에 천천히 널 느끼잖아 일도 없어 되잖아 그때의 감정이 다닐고 없어 내 맘전을 해 맨정신도 많은데 인간다 우리 직장 사과의 미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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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다 우리 직장 사과의 미간 바이바이 두 가지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